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기아와 페어젠, 그리고 동진세미기엠과 메리톡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리뷰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특히 미래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외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EV 라인의 시작으로 해서 2026년까지 매 해, 해마다 3대에서 4대의 신차가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어떤 전기차 신차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에 이익 성장도 굉장히 기대에 모용하는 수준이다 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케어젠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동세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당뇨 관련된 공기식 사업이 해외 사업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분기 같은 경우 시장의 콘센서스를 항해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는 현재 90% 이상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미국 향 실적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 혹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할 추가적인 해외 매출처도 매출 자각화가 되는 원년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 증설 같은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